2020년 10월 15일 시청자 참여 여행 4탄 시청자 참여가 없는 시청자 참여 여행 4탄 Start! Go! 공포방송 No.1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8585 미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카메라 듭니다 놀라지 마세요 우한천시만 드세요 여기가 싹이에요 왼쪽으로 보이는 싹 다 여기가 일대가 다 미쳤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일대가 다 미쳤어요 여기는 여기가 다.. 하지만 메인은 저기입니다 저 정면으로.. 정면이 아니구나 이쪽이구나 이쪽 이쪽 일단 계량기는 놓고 아주 무너져가기 일부 직접입니다 2층 오우.. 와..그미줄.. 여러분들 이 코스 스타일 아시죠? 없으면 바로바로 패스입니다 디테일하게 들어 볼 시간이 없어요 잡기 패스합니다 앞기만 집중적으로 조집니다 계십니까? 계십니까? 계세요? 뭐 있어? 뭔 그림자 말하는거야? 그림자 없는데? 창문? 빛 반사? 빛 반사 말하는건가? 빛 반사 말하는건가? 빛 반사 말하는건가? 빛 반사 말도 안좋아 어디 부분 말하는거야? 여러분들 어? 진짜 있다! 뭐야? 어? 진짜 있다? 뭐야? 실례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은 실례가 안 된다면 제가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물건 같은 거 함부로 건드리지 않고 뭐 훔쳐가지도 않고 조용히 조금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뭐야..? 소리 소리 누구세요? 하지마! 봤지? 의자가 움직였어 내가 옆에서 기운이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다시 비쳤어 시계가 움직이더라고 못 움직여요 발로 밟았어 근데 이제 바늘이 움직여 봐 미쳐버렸다 진짜 다른 데 갈게요 여러분들 그냥 일단 여기 바로 옆에 집부터 갈게요 조금만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진짜로 폭탄 맞았어? 설마 커텐 뒤에서 이런 거 하지 마시죠 걔 심노잼이니까 커텐 뒤에서 훅 튀어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걔 핵노잼이야 누구예요? 거기 누굽니까? 거기 누구 있어요? 누구 있나요? 혹시? 누구 있나요? 혹시? 밖으로! 방금 어디서 안 들으셨어? 열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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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와..더 동네가 이상하네 동네가 이상해 여기로 와요? 여러분 분명히 들었어요 여기로 와.. 동네가 이상해 여기로 와요? 여러분 분명히 들었어요 여기로 와.. 진짜 찍고 들었습니다 여기로 와..뭐로 와.. 분명히 들렸습니다 여자목소리 지금 가겠습니다 와..잠깐만.. 여자목소리 뭐에요..? 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 배불Ж 2 Chain 밖에 안 front 안 front 람reten 사람 깜짝이야 어? 문 옆에.. 이거를 확인하고 도망가! 아무것도 없다! 아 이거.. 이거는 확인하고 도망가자.. 아.. 헉? 히힛 아.. 여기 계십니까? 잠시만.. 여기 계세요? 여기 계십니까? 여기 계십니까? 무슨 소리야..? 여기 계십니까? 어떻게 다 진거임? 저한테 여기 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상디!! 여기 미치겠네.. 무슨 이유에서 미날리지? 여기 뭐지? 도대체? 도대체! 손으로 도대체!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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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